지금 여기는 화물에다가 뭐 모종을 심은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보면. 지금 여기는 그럼 어떤 수업을 지금... 물감을 넣어서. 그럼 토마토가 블루가 나온다는 얘기세요? 그건 모르고. 파란 물을 주면 토마토 색깔이 변하지 않을까. 저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헬로. 헬로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걸 뭘 심은지? 토마토?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토마토. 아, 멕시코 토마토. 이거는 일단 멕시코. 뭐가 틀리지? 투백제? 토마토에? 아, 뭐 락스 같은 거? 네, 락스. 아, 아. 우리 어염된 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염된 물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럼 오염된 물에 참 죽은 줄 알았는데 왜 해피름이 이 독한 걸 선택을 하는지. 그렇죠. 표백제가 물을 오염시킨다는 거는 배워서 알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키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너희들 생각이? 닭 키우는 것 같아요. I like it. 거기는 마치 무슨 농장학교 같은 느낌이에요. 닭 키우는 게 진짜 힘든데. 냄새 장난 아니죠? 싸우고 많이. 새 똥이나 돼지 똥이 훨씬 나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희한 게 닭장 냄새가 안 나요. 똥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변 냄새가 안 나. 분비물이 안 묻어 있어 희한하게. 매일 목욕시켜나? 아, 아, 아. 아, 같이 하는 거라고요? 분볼들도 와요. 아, 분물들도 같이 와서. 오오오오. 나 같으면 안 하거든. 굳이 이걸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이유가. 아, 이제 수업이 끝난 모양입니다, 오신이가. 벌써 친구들과 친해진 성준. 아빠도 마음이 순결 편안해 보입니다. 중이 나왔네. 준아. 어때? 재밌어? 잘 놀고 있어? 네. 어쩌라고, 어쩌라고. 잘 놀아. 에이. 에이. 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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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업 같이 받아보자. 오케이, 오케이. 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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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같냐고. 우수한 학생 될 것 같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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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아. 여자친구 없는데. 우리 아빠가 저러고 다니면 진짜. 왜? 어떻게 가서 싸웠을까? 이거 방송 나가면 이제 싸우는 거 아닐까요? 난 준이가 여자친구 좀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미국 며느리 한번 보자. 어? 미국 며느리 한번 보자. 아. 성동일 씨 모르셨죠? 준이의 인기 어마어마했답니다. would you like to come to tech with us after lunch? no. I have all your friends to play. 작가님. 오케이, let's come gather around this neck of the woods. and it's called nuclear fusion. nuclear fusion. 핵융합? okay, so I wrote a quick definition up here. it's the process by which stars produce energy. the way the sun and stars produce energy is there are hydrogen atoms. these two paper towels are representing hydrogen atoms. and there's so much pressure that boom! they're merged together and they're creating helium. so now you have a helium atom. we went from two hydrogen atoms to one helium atom. if i went from two hydrogen atoms a ton of pressure they're merging together fusing together to make helium what does that water that just splashed out right here represent when we're talking about our sun and stars? brooke? the hydrogen coming out? um, well, no because the hydrogen is still basically it's fused together to create helium. it's right there. but what does that represent? what does the water represent? i'm kind of putting you guys on the spot what do you think? juni, what do you think? juni, what do you thin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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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goes out from that new helium atom what does that represent? what does the water represent? juni, what do you think? i think it's energy bingo it's energy, that is correct. so the water... i just read it over there it's all this stuff wow 선생님의 핵융합 설명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그림 그리기를 준비합니다. 바로 과학 지식을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빛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신만의 그림으로 핵융합을 표현하는 건데요. 표로 그리든 색칠을 하든 학생들 마음대로 무엇이든 가능하답니다. 모건일 학교의 우등생 준이 역시 쓱쓱 그려나갑니다. 그리는 중이야? 네. 뭘 그리는 중이야? 네. 빛 에너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어떤 그림으로 핵융합을 이해했는지 알아볼까요? 구름과 번개로 표현하거나 반짝이는 전구. 심지어 축구로 핵융합과 빛 에너지를 이해한 아이들. 아이들만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쏟아집니다. 아이들만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쏟아집니다. 창의적인데 심지어.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기가 배웠던 이론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학교 어디서나 가장 즐거운 시간. 모건일 학교의 점심시간은 어떨까요? 모건일은 도시락을 싸우거나 학교에서 주문한 급식을 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 먹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요. 미국 급식이 준희 입맛에 맞을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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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니, 마스터드, 오니, 루, 인프리스. 오, 오. 우리 집이 빽이야. 우리 집이 빽이야. 어디 가실 거야? 응? 아파트 리더? 차크라. 이야, 아, 다컨대. 아빠 이거 드세요. 드세요. 아빠 갖다 준 거야? 네. 고맙다, 아들아. 진짜 감동받은 얼굴이야. 배고프셨나 봐. 치고 들어가 어디 있어? 밥 먹고 있어요. 그래, 먼저 왔어. 아빠한테 주려고. 아빠 주려고 먼저 온 거야? 아, 눈물 나. 나도 눈물 나려고 그래요. 사실 저 아들이랑 단 둘이 있거든요, 지금. 적금 미국에.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아들밖에 없거든. 고맙다. 나도 놀아. 낯선 미국 땅에서 아빠 먼저 챙기는 아들. 우리 준이 잘 컸네요. 12살 동갑내기 미국 친구들. 준이에게 학교 자랑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3D 프린터. 충전기인 사람. 우리 게임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吗? 네. 우리 게임에서 게임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코딩 수업을 하는가 보다. 벌써 이만하면 준희가 잘 적응한 것 같죠? 3편, 이 시각, 아빠는? 이렇게 저거 봐봐. 딱 봐라, 그냥 누워있어, 해 땡창 찌는데도. 누워있는데도 이 자유분방한 애들이 교실 딱 들어가면 집중도나 자세가 국립도서관 와 있는 것 같아요. 1시간 전, 도대체 준희 아빠는 무슨 수업을 보고 이렇게 큰 감동을 받은 걸까요? 원하는 중, 도대체 준희 아빠는 또 7시간 전, 도대체 준희 아빠는? 수업의 인간을 망설여서, 미wirtschaft의 인간을 만들었네요. 수업의 인간을 능력하고, 수업의 인간을 만들어낸다. 수업의 인간을 만들어진 이유는? 수업의 인간을 만들어서, 수업은, 태극기를, Collectors의 인간을 만들어선, 수업에 인간을 만들었다가, 수업은, 우리 тради술을 만들어선, 수업은, 우리 나름, 내 말, 내 말, 내 말, 내 말.. 빨간 양말이라고 은시리라는 드라마였어. 왜 이렇게 귀여우셔 진짜. 닉네임 레드삭스. 빨간 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건지. 빨간색은 피고 피가 나를 만든다고 쓰고 싶다는데. 되게 놀라운 시인데 나는. 블루. 블루. være 꿈을 깨고 싶다. 블루 start natural 생활. 블루 secondess으로 이루어집다. 블루 denen 네감 challengingもの. 블루는 게임 상태가uty Renny 육색 íTH hij어S. 운율이 있네. 너무 잘 썼다, 대단한 일. 우리 비니가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야, 시원하다. 방탄소년단 팬이라고. 엑소랑 방탄소년단 팬이래. 엑소 멤버 이름은 도경수. 마이 브라더. 뭐? 이름은 도경수. 경수. 전화해야지, 전화해야지 이럴 때. 한국인 TV 드라마 포스터. 미, 경수. 오우! 오우! super cool. 인, 인, 인. 침이니까 정인성. 조인성. 조인성. 이광수 소년 팬을 깜짝 놀라게 만든 한류 스타는 사랑해요 진짜 흥분한 거예요 태영아, 여기 너의 팬이야 방탄소년단이 요즘에 아주 큰 것 같아 난리입니다, 난리 우리가 누구? 진격해 방탄소년단 우리가 누구? 통화 좀 시켜줘볼까? 네 네 네 팬이라 그래서 한번 해본 거야 불러봐봐, 방탄소년단 불러봐봐 노래 개 Email 기억 zu je 왜 내 맘을 흔대는 건데? 왜 내 맘을 흔대는 건데? 왜 내 맘을 흔대는 건데? 흔대는 건데, 흔대는 건데?! 와 놀랍지 한국에서 태형아 술 한잔하자 알았지? 술 한잔하자 이게 저 때 금단지 신상이에요 인기 좋네 우리 태형이 미국에서 이날 미국 소년패는 성동일 아저씨 덕에 학교 스타가 되었답니다 아 또 우리 또 성동일씨 갑자기 아까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끄러운 아빠한테 어깨 으쓱이네 지금 나도 이제 쟤들 만나는 사진 하나씩은 찍어놔야겠다 세계 어딜 가더라도 세계적으로 한류가 굉장히 엄청난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아시아권에서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샌프란시코인데 저런 걸로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방송이 언제쯤 나갈지 모르지만 현재 지금 녹화하고 있는 현재 지드래곤이 몇십여 개국에서 지금 아이튠스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세계 39개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세계 39개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국을 포함해서 지드래곤이 번호 좀 알고 있어요? 알죠 알죠 네가 알고 있는 번호가 그 번호가 아니고? 맞아 한 8년 전에 알아봤어 그러니까 차마 확인을 못하겠어 네 바뀌었어 이게 너니라고 할 수가 해도 없더라고 네 송동일 씨가 전화를 걸었을 때 이 번호는 없는 번호이요 네 이랬으면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근데 딱 연락이 되니까 준이도 많이 뿌듯했을 것 같고